이상한 뭐가 나타나서 너는 언제 죽는다 예언해라고 그날이 되면 진짜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새 진리회 뭐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본보기 뭐 이런 개념인 거 같은데 형사님들께서 수사를 다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본 그 괴물 같은 게 시내 계시라고? 고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옥에 가게 돼서 만약에 진짜로 나타난다면 세상이 진짜 끝났다고 믿나 봐요 쟤네들 본다 파살채 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회하게 할까요? 살려줘 흐흐흐흐흐 이 업으로 떨어지라 돼있다 사람의 자율성이 만든 법체계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로고 임국인 음료 윰대 이브 리 1 2 2 으 으 2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